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을 참 바꾸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감한 주제를 다루게 되면 방송을 보고 시청자 가운데 굉장히 또 기분이 언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미국 사례입니다. 2024년 5월 1일 뉴욕의 윤주헌 특파원이 보낸 기사입니다. 하마스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이 격화가 될 때 반 이스라엘 여러분들 대열에 선 학생들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근무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그러니까 대학당국이 당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 점검 풀어라. 안 풀면 저는 퇴학시키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미국 공권력이 어마어마하게 겁나죠.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냥 수갑 채워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학 형정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길 주체가 대학당국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너가 대학이라는 겁니다. 대학당국. 학생은 에이전트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학생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대학은 학생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개념 같은 게 정리가 별로 안 돼 있는 겁니다. 대학 퇴학시키겠다. 10일 여러분 농성을 풀지 않으니까 바로 뉴욕에 여러분들 경찰을 불려가지고 그냥 다 진압해버리지 않습니까? 경찰. 학교 요청에 2주 만에 캠퍼스 재진입. 해밍니턴 홀 정거 학생들 해산. 뉴욕시장. 건물 점거는 외부 선동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사회라는 겁니다.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이민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권력이 서 있지 않으면 나라가 유지되기 힘들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뭐죠? 비난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대학이 여러분들 뭐죠? 경찰에 진압 요청하고 경찰이 들어가 진압시켜버리잖아. 그러면 해산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게 법적으로 합당한 겁니다. 대학 건물을 불법으로 점검하고 페인터를 가지고 온 옆에 있죠? 벽면이나 그렇게 뿌려가지고 손실이 수십억을 남기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거죠. 저희들 세대는 그렇다고 치더라고 젊은 사람은 좀 다를 거라고 본 겁니다. 동능렬의 학생들의 전부가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일부 아주 좀 이렇게 전투적인 학생들이 이런 이번 사태를 이렇게 이끌어간 거죠.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를 편애하자는 게 아니고 옳은 게 뭐냐를 분명히 구분하고 넘어가야 된다. 치비를 하더라도 페인터를 가지고 학교의 기물에 심각한 손실을 입히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을 한번 보시죠. 다행히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에 동아일보 기자가 여러분 가가지고 이번 사태를 대학당국으로 들은 겁니다. 두 분의 교수가 좀 젊은 분입니다. 이민주 교무처장 이민주 교무처장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비전혁신위원단의 단장 두 분이 나와가지고 기자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 논의를 했다는 거죠. 대학당국이 타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저출산과 학령인구가 여러분들 줄어드니까 동덕여자대학교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좀 활동적인 이런 교수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 비전혁신추진단을 만든 겁니다. 타스크포스인 거죠. 공식증조직이 아니고 거기서 유학생 유치 및 그 안건 가운데 하나가 남녀공학전환에 대한 안건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거죠. 이제 여기서 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교무위원이 아마 보고를 하겠죠. 교무위원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공청의 개최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했죠. 대학의 구성은 재단 이사회가 있고 그 하나의 이해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신 분들 동문회 총동문회 그 다음에 교직원 직원 교수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학생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이 정도 수준은 안 되고 정식으로 교무위원에 올려서 실체가 있는 단계까지는 가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것이다. 교무위원에 결정을 해버리겠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조직을 몸담은 경험을 보면 대학비전혁신추진단에서 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무위원에 보고를 하고 교무위원에 통과되면 그 다음에 총동문회 학생 교수 직원 이렇게 여러분들 공청회 같은 걸 개최하겠죠. 거기서 의견 수렴 과정이 들어가겠죠. 두 번 만나 가지고 대학비전혁신추진단 회의에서 9월 27일하고 11월 5일 날 두 번 회의에서 논의한 걸 가지고 학생들이 나서 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 사태가 발생한 거죠. 두 번 밖에 회의를 안 한 그 정도 결정사항을 가지고 밀실행정이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행정주체가 현실적으로 대학이다. 현실적으로 대학이고 법적으로 대학인 것 대학당국인 겁니다. 학생들이 대학 직원이 아닌 이상 매일같이 업무를 8시간 동안 붙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내용이 2차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교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를 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법적인 전당성이나 절차적 등당성이나 개념들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미국 대학들 보시기 바람 미국 대학이나 한국 대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적 주체도 그렇고 법적인 주체 이름들 가장 중심에 대학당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뗐으면 다 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우리 대학이 경쟁률도 높고 재정자립도 높은데 왜 굳이 남녀공학을 하겠느냐 이거는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오나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력인구 감소와 같은 위기가 실제로 학교까지 왔을 때는 사실 넘어 늦은 거다. 학교 입장에선 그전에 장기적으로 불행을 세우고 어떻게 경쟁력을 세울까 하는 과제가 있다. 월급 받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돈 주는 사람이 완전히 미래를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입장은 논의하고 싶지 않다. 제가 계속 학생들을 만나서 이 상황이 정리되면 논의 시작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일관된 주장은 논의 자체를 철폐하라는 거다. 남녀공학 논의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한국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 딱 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까 막무가 아니니까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재단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고 법적으로 그게 정당하고 이런 이야기에 봐야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페인트 가지고 뿌리고 죽일놈 살릴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어떻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은 기물 파손 등이 너무 심하다. 수업방에 든 학사 형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내 주장이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해자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든 사람 같으면 그렇다 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두 손 두 발 다 들겠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냥 그냥 가자는 건데 그러면 남녀 공화가 안 하고 그냥 여자 대학으로 가면 그냥 소멸될 수 있는데 그걸 방치하는 것이 학교의 책임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자가 질문 던진 것도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제가 뭐 이렇게 민감한 이야기를 또 하면 또 뭐 싫어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누군가는 또 옳은 일이 뭔지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밑에 여러분들 댓글을 보니까 얼마나 욕을 해놨는지 교수들을 그러니까 참 나라 상황이 그냥 국민들 수준에 맞게 매사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분이 그 유명한 전문 노동조합들도 베개는 몰라도 바닥에는 라카치를 안 하는데 바닥에 라카가 다 섬여들어서 지우는 게 불가능해서 새로 다 깔아야 되는 제시공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품 들고 바닥에 칠한 이런 페인트가 지워지나 저렇게 이런 칠한 거를 글라인드로 간다고 하면 드르륵 드르륵 가라내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추가적 훼손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걸 다 철거하고 다시 깔고 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철거 비용, 설치 비용 지금 바닥만 이런데 돈이 진짜 엄청 들 것 같습니다. 12명이 여러분들 찬성이고 48명이 반대인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지금 민도인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 수준인 겁니다. 아무도 개의 안 하는 겁니다. 그 돈은 누가 낼 거냐 이야기예요. 수십억 들어도 여러분들 부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이런 책임져야 되냐 이야기예요.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 이야기예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런 행동하더라도 누구도 여러분들 호되게 꾸짖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한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래커를 다 칠해놓으면 지워지지가 않는다야 전부 재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백면에 이런 타일들 다 떼우고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들 거냐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런 48명이 이분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인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은 이건 안 물으면 당연히 치솟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디어 개진당원에서 이런 학생들한테 어떻게 물어봅니까 정인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동아일보 여러분 하단의 인터뷰 여러분들 대학 비전 추진단 여러분들 교수가 여러분 한 이야기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한 90% 정도는 다 여러분 학교를 남으라는 겁니다. 아니 학생들이 주인인데 왜 학교가 학생들이 주인이 아니라니까 페인트를 전부 치해 놔둬는 뭡니까 폭력적이 폭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학생들이 반대를 하든 말든 결정 내리고 결정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회의가 두 번 개최됐다는 것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얼마나 이런 비용을 앞으로 치르게 될지 그냥 막무가능한 것 떼굴떼굴 굴러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나도 여러분 이런 방송 하기 싫은데 뭐 이런 이야기한다니까 설득 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이고 본래 여러분들 학생이 주인이기 때문에 학생들 마음대로 해야 된다. 학생들 허가를 안 받고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기분만 나빠질 거니까 그러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옳은 것이 뭔지 이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참 운영되기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가 이런 침물이 하더라도 이런 데서가 돈 타내고 또 뭐 배행기가 떨어져서 떼 가서 돈 타내고 우리가 피해자니까 시위에서 먹니까 사람이 죽으면 또 떼서가 이러면 돈 파내고 최근에 어차피 여러분들 공공재니까 다 그렇게 해먹는 겁니다. 어제 임근순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부가 다 나는 농민이니까 피해자니까 돈 내라 이야기 나는 여자니까 피해자니까 돈 내라 이야기 나는 특정 지역 출신이니까 여러분들 피해자니까 돈 내라 전부 다 돈 내가 이러면 다 해먹는 겁니다. 뭘 이렇게 생각을 뭘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아저씨들 소설 쓰지 마시고 학생들이 싫다면 좀 하지 마세요. 수준이 이 수준인 겁니다. 학생들을 내는 돈으로 먹고 사시는 주제에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으세요.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만 나무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이 정도 지금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지금 동덕여대 사태는 학정된 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전 추진 혁신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두 번 회의를 거쳤고 여러 여러분들 과제 가운데 하나가 남녀공학 전환 아이디어가 오른 거고 그걸 마치고 나면 교무위원회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그 중간 단계에 대학의 여러분들이 이해당사 여정하는 학생 총동문회 직원 교수들에 대해서 공청회 개최 같은 게 이루지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인 거죠.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 아닙니다. 재단 이사회가 여러분들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대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이번 5월 달에 반 유대 여러분들 대모 학생들이 홀을 점검하니까 대학이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법 그거니까 그걸 말 안 들으니까 이런 뉴욕 경찰 불러 가지고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한 거 하니까 누가 주인인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학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인 통로로 가지고 여러분들 발신이 돼야 되고 이렇게 세상에 어디가 가더라도 이런 페인트를 가지고 대학에 온 전신에 도배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여러분 이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냐 전부 다 갈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48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나라는 먹고 살 만큼 됐는데 의식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냥 너무너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정신 상태가 회사에도 다 이렇게 많이 공유가 될 거라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TSMC하고 삼성전자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겠죠 TSMC하고 삼성전자 격차가 면 squishy 기심이 없는 겁니다 DSMI 여러분 대만 사람들 이번 1월달에 선거한 거 보셨죠 그게 한 사회 갖고 있는 DSM이잖아요 DSM 그죠 그 DSM 차이가 난 겁니다 우리는 근무 제치해 가지고 대만을 압도했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다 이런들 다 대만이 이제 다 추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이 흔들리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이 흔들리면.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기본이.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사회시민이 됐을 때 그래서 소아과 이름들 욕하고 하는 일들이 이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옳은 게 뭔가가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함께 이기면 다 옳은 거니까 고함치고 뭡니까 떼굴떼굴 굴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